다들 나한테만 뭐라고! 내가 원하는 커피 알바는 이런 게 아니라고! 오늘부터 알바 시작이구나! 커피 알바! 기대돼! 안녕하세요! 오, 대박! 사장님이 완전 공유야, 공유! 지영 씨 왔어요? 죄송해요. 제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됐는데. 그래서 뛰어왔어요? 이마에 땀 좀 봐. 그래! 내가 원하던 사장님이 바로 이런 거라고! 자! 방금 짬 오렌지 주스예요. 이거 마시고 한숨 돌리고 시작해요. 네! 누가 짜주신 주스인데요! 아주 주스장까지 다 씹어먹을게요! 아! 아! 안녕! 난 같이 일할 정도라고요. 안 와서 반갑다. 네, 손이 아주 그냥 보들보들 실크 100%구나! 오늘은 첫날이니까. 시윤이물부터 천천히 배워볼까? 네. 그래 그래,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라지 아, 진짜 좋아 지영씨 네? 배고프죠? 네 점심부터 먹고 와요 네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예요 앞으로 매일 점심은 이렇게 원하는 메뉴 마음껏 골라 먹도록 해요 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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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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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렇게 잘 닦이 있는데 진짜 안 써볼 거예요? 써야죠! 아니요 쓰고 말고요 사체를 끌어서라도 그 유지 제가 다 살게요 저기요 네 죽인다 너무 멋있어서 흉기증 날 것 같아 저기 라떼 시럽 빼고 한 잔만 더 갖다 줄래요? 아 맞다 시럽 빼고 달라고 하셨죠?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곤란해 하실까봐 그냥 한 잔 더 시킨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너무 미안해 하지마요 별로 안 젖었는데 그래 이거야 얼마나 매너 있고 좋아 어떡해요 죄송해서 전 그렇게 죄송하면 이따 저랑 끝나고 영화 같이 보실래요? 사실 첫눈에 그쪽한테 반했거든요 예스 예스 예스! 그래 바로 이거야 손님과의 낭만적인 로맨스